와 잘 나왔는데요 이 카메라가 제꺼 너무 웃음 지금 배달에 대한 너무 웃겨 어떤 거 너무 웃겨 오는 거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로봇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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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알아요 사과 한잔 드리고 싶은데 아무리 찍어도 진짜 멋있게 나오는데 이렇게 제일 잘 나와요? 저 얼굴 가르치고 있어요 너 얼굴 가르치고 있어요 너 얼굴 가르치고 있어요 진짜 진지하게 하시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해물상크입니다 전복 해물하면 직접 가르치네 해물 라면 해물 라면 성장은 좀 이따 이리 오세요 네 이게 제일 전복 해물 라면의 묘미는 바로 이거다 와 전복도 있고 비 오는 날은 라면이 최고인데 바닷가에서 먹는 라면은 진짜 맛있는 거예요 ichu 전복 사과 공폭을 비오는 날이fang다 그리고 사과 희한 잘 안 먹어요 그리고 헉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